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윤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따라해보자. 남들 하는 거 한 번씩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가 그 국가 안에서 참 재밌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국가를 해야지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리게. 변심이라고 해. 조선을 플레이할 거고 조선을 플레이하면 생각해봐야 돼. 양강도는 내가 봤는데 산업이 있네. 유리공장? 말이 되는 소리. 바로 유리공장으로. 이란 플랜테이션 한양의 한. 폭염 걱정이야. 근데 왜 유리공장이야. 무슨 고집이야. 조선이 왜 유리를 맡겨. 이도는 한참 전에 죽었어. 아 맞다. 나 이름 바꾸는 거 이도현으로 바꿨어. 세종대왕민 3인 9 플러스. 한. 굉장히 좋은 이유. 유리공장. 유리공장 없애버린다. 1차에 정부청사 하나 없애네. 행정용은 남아. 유리공장이 이렇게 많아. 서버스. 집중 devices. 진실기. 동번. 조선. 이곳의 매우 승 sitting. 임기를 지어야 해. 넌. 이렇게 발표만. 엥. 이렇게 인구가 많이. 인구 왜 이렇게 많아. 무슨 씨바 관북의 인구가 백...그만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기도 대성국도 어린이네 야 이거... 터리얼인데? 거비람포 집회의 자유? 왜? 농로지는군 아동동호용 노비의 자격들은 이 여성의 재산권까지는 가지 않았나? 조선시대를 가면 퇴하하나? 고려시대는 확실히 여성의 재산권이야 야 뭔소리야 조선은 노릉연금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나라인데 조선이 노릉연금으로 살 퍼다 주는 거 같을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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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이 엄청나좋아 이거 색깔이지? 상당.. 내무가.. 어.. 양반 관리의 성적이.. 소환이 약간이네? 다음.. 소환이! 이름이 상당.. 남궁옥.. 남궁옥.. 아니.. 잠깐만.. 전원에서 지식의 창 지식의 고급 мн sar IT arrangements 두어 가동 빨리 문 하지 딸농장은 인테먼트 주선이 망한 이유 첫번째 주선이 부족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를 하나 떼다가 그리고 이 온돌이라고 하는 체계를 지금 와서는 전통나라고 빨아주긴 하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 체계라는 국놀이죠 짱을 둬야 구도 한번만 내면 구도 한번만 내면 전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전통을 너무 올리면 돈이 없습니다 나무를 먼저 나무를 먼저 보증 진중피 진중피 이렇게 부족 완전 발간 등장 장북 지방에 장서 지방에 이 svg 전통 군방에 국농에 여기에는 내 쪽에 붙잡혀있다. 딱히 해야지. 딱히 해야지. 그런가보여. 이기는 일단 후원을 해주고. 병농장에서. 물 흡입. 끝까지 걸어. 이건 바로 녹업 찍어야지. 등자천하치대군. 법은 기억경찰로 먼저 시작을 해주고. 일본 침략하고 그걸 할거냐고. 물 흡입. 송시장이 짜다고? 와우. 시바. 이거 이집간다. 국물. 국제는 좀. 국제를 가는게. 국제는. 물 다. 국제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물 다. 물을 내가 갖다 쓴다고. 돈이 없다고. 일단 연목 건설블물은 이렇게 짓고 있는데 건설블물은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신경써야되는게 뭐냐면 건설이 끝난다 게임 시작할때부터 계속 유지가 된다 조선 국내충생산 한거 봐라 칼 철폐부 사형이 처연을 안죽여버리겠다는 그걸 왜 알았고 나 인구가 많아서 조선 국내충생산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일본 어떻게 움직여? 천나라랑 보호박자 패치요? 패치 어제인가? 어제인가 내가 어제 깨끗하나 내 승불교 내 승불교 내 승불교 내 승불교 내 승불교 내 승불교는 산압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 있을까? 이를 개발하는 것보다 편 4천장 621명 있는데 421명 대신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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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국물도 따니까 야 근데 형에서 국물 존나 싸가지고 이건 망할 수 없네 청나라가 심용섭 뭐야 노동조합의 집이잖아 심용? 심용이 아니야? 심영이 아닐까 심경아 왜 그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심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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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내가 너무 나무감 나무는 등등밖에 안들잖아 전국에 나무를 쌓아줘요 조선이 망한 이유 나무를 조그나게 캐서 나무를 쌓을 수가 없더라 배색걸리네 공로제 폐지가 성공할지 모르겠네. 아 우리가? 고려시대 자유무역 규모 보다 조선시대 조공무역 규모가 더 크죠? 한 번 두고 두고 오케이. 교수님한테 한번 줘봐야되겠다. 가능성이? 사실이 되려면 분명을 해야되는 분명이 돼요. 기술이 발전되면 아니야 인구가 더 많다고? 인구가 기본적으로 좀 더 많긴 하겠지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진 않아요 전등대 인구성장은 그렇게 막 엄청나지 않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데 상대방률는 지금 from the world 보이죠? 인구 자체가 높다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은 것들 인구가 높은데 1위 밀도가 높은 것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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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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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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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번 영상에서 만나요. 바다가 합시다. 그거야 니가 잘못이나 그러는거고 뒷자랄은 효율을 따지지 않고 컨셉을 따지게 내가 시바 효율 따질거면은 사우디아라비아로 50% 할게? 내지도로 한번 시작해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근처 다 정룩하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렇게 플레이 해야지 게임이 안 질리지 오? 나는 효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공구를 먼저 들여서 오? 말이 돼 그게? 비토리아 한두판 해봐? 비토리아 한두판 할거면 상관없지 우리는 그런 게임을 하는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극한의 컨셉플레이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재미를 뽑아내면서 플레이를 하는거 그런식의 플리를 해야 오게가니 오? 공구를 먼저 지어서 청나라의 공구를 수출을 해 마인드가 잘못해 비토리아를 대하는 마인드 똥겜을 맛볼때는 똥갓같은 복장을 입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엄청나게 신경쓰고 트렌디한 패셔너블한 복장을 입고 똥맛을 의미해야되는 어? 똥판에 가서 똥맛을 의미하는게 의미가 있어? 여러분, 돼지밭에 굴러가서 구른다고 칩시다 거의 똥 가득하게 굴러 분뇨 냄새가 나빠 똥맛을 즐기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그거에요 하지만 우리는 똥물리예입니다 진짜 똥물리예들은 어떠냐 바로 고급 레스토랑같은데에서 아주 격치 깊게 짠! 하면서 똥맛을 의미하는 그게 똥물리예지 똥물리예의 문화를 잘못 알고 있네 어디서 배운거야? 그런 하찮은 많아 기업가 14% 까지 올라 갔나 상농들이 많아 야 뭘 찍을수 있게 상주 노제 뭘 찍었지 구원주의 아니 당연히 쇠고기 포지기반 유세 동번주의로 넘어갑시다 포지기반 나무 4개국 포지기반 포지기반 나 이거 2시까지 못 버티겠다 포지기반 내일 수능인데 오리엔트님이 세계사 푸시면 만점 나오겠죠 네 나 고등학교때도 세계사 했을때 만점 문제 축제방식 남자만들 포지기반 도둑 플래시 포지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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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내일이 수능이야 내일 수요일 아니야? 원래 수능 목요일이야 일단 산업을 키우자 그 다음에 국가 세금을 올리자 금방 금방 성장하잖아 그리고 산업을 올려주는 게 생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찜팡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희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빛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나무가 너무 많이 내 연막 우선생각은 땡겨져 중국의 가구는 우선이 책임진다는 마인드 그냥 한번 갈 텐데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시청자 파티와 나를 레이드한다는게 무슨 뜻인가? 이거..뭔가? 스파크라이브..아니아니.. 밀어주는거 맞지? 일단 나무를 만들어서 건설할때 좀 돈을 덜 쓰게끔 건설상품에 나무가 사물샷으로 건설 가격이 싸죠 다음 법을 슬슬 제정할때가 제가 노리는거는 농건주의 농건주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지만 왜케 말을 고분고분.. 이주가 할게 이주가 말을 엄청 잘들어서 딱히 뭘 할.. 이주가 인구이 많아서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뭘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재미가 나 벌써 빛 다 갚였어 전쟁 끝났어 이건 왜 마이너스야 불만적이라고 만주에 금 나오니? 그래? 만주 다야겠네 잠깐만 비단 뭐야 벌써 전국에 다져 자,ڈ이 자신분 그런졌어 pod 모메경제를 실화 해보고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많이 올라가. 맞냐 이거? 꽤 쉬워 게임이? 원래 사기라고. 굶어 죽는 백성들이라니. 과거보다 더 잘 사는데. 규씨가 유황이 있고. 베트남이 땅이 좋은. 걔네들 먹어. 한 번만. 뒤로 안되고. 유일하게 펜하는게 식자율자죠. 식자율자죠. 식자율이 하면. 식자율이 하면. 아 이게.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전설부분은. 한번 지우면. 떼고 그러는게. 손해가 아니고. 전설부분은 빠르게 땡겨야될. 시간도 있지만. 정리를 빠르게 해야되는 시간도 있어요. 시대의 7의 주 남자. 아멘. 시대의 여야. 손해가. 에피소드의 손에. 자세히. 가시다면. 이장시 영국에서 원유마차가 돌아다녔는데 조선은 아직도 말이라고요? 조선만 그런거 아니에요? 영국 빼고 나머지 다 그래 대기해준건 아니겠지? 근데 한 800년대 초중반에 유럽이 아시아를 엄청나게 크게 앞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평화거든 전쟁 이후에 장시간의 평화가 있어가지고 유럽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거든 여태까지는 군비에 거의 올인했는데 더 이상 군비에 당연히 이장시 영국은 네너란드 세계사의 일부 주인공 세계사의 일부 주인공은 스페인이지 이장시 영국과 조선이 principal 사우디가 오래해서 퀸만 알지 야 근데 이 당시 지식이는 양반 주식이었잖아 그러면 양반이 아닌 지식이랄 보라고 아 할게 없다 건설 자재때까지 그냥 가구만 계속 찍고 있어 왜? 인구가 세니까 중국이 알아서 만들겠지? 안 만들면 내가 세게 만들어 중국을 치자니 이건 배은망덕한 소리는 하지 마시오 우리는 궁화사상 덕분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오 다구를 수출하면 알겠소? 홍나라는 병실이 되면 그때 뜯어먹게 아직은 가만히 안전하고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